안녕하세요 가정연가 서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활기에 가득 찬 모습이 참복이셨습니다. 오늘도 이 스튜디오를 매워주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 팀 김은국씨, 강원래씨, 군준녁씨, 고수. 이에마스는 여성팀입니다. 먼저 장미화씨. 김지혜씨, 고호경씨. 그리고 우리 에코셋으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우리 여성팀, 남성팀 막강은 또 후원자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안 계시면 가족으로까지 존재하세요. 남성팀 주부 응원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고기도 일산 정발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정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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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둘이만 일어났airs. 실테해 ail어내 지원해 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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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맞서는 여성팀 서울 증산초등학교 어머니회 여러분이십니다 아 남성팀은 정발이고 여성팀은 증산이고 자 출발할까요 말꼬리를 잡아라 말꼬리를 잡아라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원한 저희가 수박폭탄 보기만 해도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수박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양팀의 출연자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1대1 대결을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어떤 한 글자를 딱 운을 띄워드리면 그 말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꼬리를 단어로 잡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3초 이상 대답을 못하시거나 혹은 60초가 되면 폭탄이 터집니다 예를 들면 허채미가 손미나 씨는 예뻐요 그러면 손미나 씨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면 터지고 손미나 씨가 요거 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김은국 씨 그리고 장미아 씨 나오세요 먼저 우는 손미나 씨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까요? 저 가까이 붙으세요 두 분 중에서 일단 저는 김은국 씨가 앞에 보이기 때문에 김은국 씨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털 아니겠습니까? 초털 그래서 털로 하겠습니다 털 시작! 털 하면 김은국 국수 먹을 때 털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안봤는데 그거 봐 갓 꽉 빠지면 어트해 때때로 빠질 때도 있겠죠? ちょちょちょ 쫌 producing 저거 꾸æ 무슨 말을 그렇게 해? omi 해도 해도 제가 너무하죠? 후배인데. 대꾸 오지 마! 그 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대가 아니지만은 받아줘. 대꾸 뭐라고 하셨죠? 대꾸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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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짧은 말 하지 마세요! 요요요! 요게 아주 우스! 난 아주 우스캐럿! 어쭈 그리!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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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은 보기만 해도 아주 깜짝하고 귀여우시잖아요! 귀! 귀 귀 귀엽다 해서 귀 우리가 여기에서 딱 밀어줘야 되요 좀 더 무서워지겠어요 진짜 귀 부터 시작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 저로 보자 앞을 보고 네? 저! 저! 저기요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요것만은 들어주지만 싫어요 그러다 돈으로 말아주고 요구빠라! 좀 들어주 dod ela니까 까부지말고 네가 주러 다시 오빠라 이렇게 robar 엄마! 엄마! 빨리. 나 좀 살려줘, 이거 한번 들어주? 저,... 너 되게 이상하다? 다 다, 다 다 다람쥐! 다람쥐는 뱅글뱅글! 뭐야 갑자기! 글렀어! 글렀어! 다시 해!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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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동쪽에 떴습니다! 다시 해 봐! 다시 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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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원래 씨가 보기보다는 법이 많아요! 땀 흘리시는 거 봐요! 고호경 씨가 먼저 하십니다! 그럴까요? 아주 잘생기고 예쁜 선남선녀 아닙니까? 하지만 허창하면 여자한테 조금 더 약하죠! 그래서 고호경 씨의 고! 고구마는 참 맛있죠? 좋죠 고구마! 마음이 통할 때 고구마는 먹어야 더 좋아요! 읏! 요게 입만 살아가지고 고우 두은 ac씨 그러면 안 돼요! 요거 봐라! 이제 덤비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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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게 어딨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다시 시작하자!! 아 아 아 자 이거 가지고 고아 좀 하카 아 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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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 가져가 가 당황 안 뒤쪽 하자 고아 가져가 가 가 가 가만 있어봐 아 누가 퍼 질러 그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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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요 그죠? 네 그래서 워부터 하겠습니다 오오!? 시작! 워! 워뇌! 아니 이런 워자를 하면 난 어떡해라 고 워! 곡! 곡! 곡을 나와 다해 down 아직 이 줄 알고 아 으 있어 왜 타 비양 많이 참 가해 닿고만 아 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5 침 아 다시 한번 이게 가면 마음이 바뀔 텐데 어 대게 마음에 마음이 바뀔 텐데요 예 봐줘 파티지어 대 예 아카츠가요 빨리 아 예 예 예 대기 그 대꾸하지 마 아 마마 거리지 마라 이 사람아 아 사람아 마 마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잡힌 그냥 터질까 가져가 시로 어 어 어 어 어쩔 시골이 으 으 아 아 아 뱅오 아 sus k 외 x 가 가져와 약간 재미있어요 Tod l 또 같이! 앞으로 보시고 하나 둘 셋 큐 재수 시작 크게 여기 뭐예요? 강원혜 씨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가만히 계세요 정지 동작이에요 음악 다시 40집짜리 큐 이 얘기하시면 이따 부르세요 여기 뭐예요? 그럼 김은국 씨 거 빼고 구준엽 씨는 뭘까요? 여기 뭐예요? 씨 코 여기 왜 씨예요? 이게 씨소같이 이렇게 했는데 김은국 씨는요? 코는 왜? 코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 둘 셋 박 박 왜 박이에요? 막 막걸리 먹는 것 같지 아 원래 사람이 막걸리 타입이라서 뭘 마셔도 뭘 마셔도 막걸리처럼 다시 가만히 계세요 뭐예요? 뭐예요 이게? 진짜 멋있게 해봐요 하나 둘 셋 삼 삼십 하나 남았어요? 예 지금 세 번 다 기회를 드렸거든요 여성 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제 맞추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정답! 에코! 멕시코! 정답! 매일 어떻게 하셨어요? 맥주 맥주 그렇죠 아니 난 맥주를 이렇게 먹어 난 1등을 원샷이야 음악 큐 나름대로 김홍국 씨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예 다세요 자 이게 뭐예요? 왜 왜 저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자 여기 뭐야 정리동자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짠 어 뭐 짠 뭐 짠 여기 뭐 짠 왜 응고주 추부턱해 뭐 짠 뭐 둘 방 방 뭐 짠 방 방 음악 큐 아니에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분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 둘 두 두 두 두 두 잔 두 잔 저 얼굴 짚는 거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아프죠? 뭐예요? 두 잔 하나 둘 셋 끝났어 30점짜리 마지막 마지막 나 이 사탕이 김홍국 씨 한 가지로 힌트를 대 한 가지로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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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형 진처도 이제 자기 머리를 때리는데 어우 아 아 아 돌 돌 짠 짠 짠 정답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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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만 자 음악 멈췄거든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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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뭐예요 하나 둘 김홍국 씨에서 들려 셋 끝났어 40점 음악 큐 자 빨리 왔습니다 자 뭐 스타 스타 아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30점짜리 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강원대 씨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답 아 정답 아니 톱 스타 정답 박수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 앞을 보시고 큰 동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긴 정말 헛갈린다 아 아 어이 에코 왕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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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맞추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다 같이 맞추는 거 아니야? 같이 자자자자 같이 같이 어이 자 뭐예요 왕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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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어렵네 여기 뭐예요? 슈 슈 아니지 태지 어 라 라 라 슈라 또 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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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둘 슈라 으 아 아 부 라 라 라 아 아 얘기하면 되는데 사탕 물어 사탕만 물어 이 사람아 뭘 야 이불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 지금 굉장히 불량해 보이잖아요 이게 아 지금 생각이 났어요 팔을 흔들면서 부라 자 야 아 정답 정답 네 부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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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이거 껌 씹는 거 표현한 거예요 질겅 질겅 아 아 정답 박수 아 아 아 아 아 아 영수증 영수증 왜요 영구 네 수영 증 쯔 증 증 증서 신나포 네 샤디 아 네 저희 에코 여러분들이 참 재치가 있으세요 보면 네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높은 점수 있습니다 넷이서 한마음 네 네 실은자 분들의 재치와 상식과 그리고 춘성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제한 시간 3초 안에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 바로 상대편으로 기회 드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땅콩이나 매주콩처럼 콩자로 끝나는 단어는 먹는 콩은 제외해주세요 강렬콩 제외! 킹콩! 하나 둘 셋! 야 뭐야 뭐야 여성팀! 킹콩! 홍콩! 그렇죠!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천천히 여유있게 킹콩! 킹콩! 홍콩! 홍콩! 네! 아이 누구야? 홍콩으로 끝나! 여성팀! 킹콩! 홍콩! 홍콩! 배트콩! 하나 둘 셋! 야 왔어! 기회! 킹콩! 빨리! 배트콩! 배트콩! 홍콩!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여성팀! 킹콩! 홍콩! 배트콩! 슈카이 콩콩! 정답! 신중현과 엽전들처럼 리더의 이름을 앞세워서 활동을 한 팀 여성팀! 여성팀입니다 현철과 벌떼들 서태지와 아이들 그렇죠! 가수가 몰라! 하나 둘 셋! 끝났어! 남성팀! 신중현과 엽전들 그렇죠! 그거는 문제 속에 있었으니까 안되고요 여성팀! 현철과 벌떼들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워 슈퍼스타 정답! 정답! 네! 다음은 스포츠 문제입니다! 스포츠 문제! 대등한 페이플레이니까 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림픽 육상 경기 종목에서 던지기 종목 4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좋았어요! 말랐어요! 창 던지기! 투창하면 되는 거예요! 투창! 투포안! 투포안! 그리고 해머 던지기! 해머 던지기! 하나만 더! 투포안에 있었으면! 하나 둘! 원반 던지기! 뭐라고 할까요? 네 투어! 투어! 네 투어! 대표 따라해! 대표 따라해! 대표 따라해! 잠깐! 대표 따라해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춤이에요? 샤하이트 있어요! 저도 음악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뒤집었다 또 뒤집어! 아니 근데 감이 대단하네! 원래 저 댄스 가수예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감이 이 천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릴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 좋았어요! 춤, 춤 되고 있어요! 가수 서른두씨의 노래 삼바의 여인처럼 노래 제목에 여인이 들어가는 가요! 빠르다! 빠르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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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인! 여인! 여인이요! 여인이요! 그렇죠! 집시 여인! 그렇죠! 연상의 여인! 그렇죠! 하나 둘 셋! 사슴요인! 사슴요인! 사슴요인 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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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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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남기과목 외울 때 앞글자만 따서 외우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십간시비지 중에 십이지를 네 분이 쭉 다 외우셔야 돼요! 어떤 팀부터 하시는지? 어! 네,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술회!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술회! 저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술회! 저축인묘 single wag. 뭘 한 번씩 해! 아니면, 여성께서팀에quer오 achieving 사오미신유술회! 중에 제가! 자otch인묘 진사우미 신유술회! 이게 지금 disappoint! ml measured to gettingو keenon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뒤에서 가르쳐 주기도 안 돼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왜 맞고? 왜 맞고? 왜 맞고? 왜 맞고? 얘가 바꿨어요 저 세번째 있었는데 얘가 끌어낸 거네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자축 임묘 Tribune 신사오미 신유술 해 신사오미 아니고 Для pretin 신사오미 신유술 해 진짜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네 좋았어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날거에요 아마 네 다음 문제 지금 여성팀의 추우들은 다리 무릎에 손 끼워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꼬자꼬자꼬자 자 다음 문제 네 유명한 서양이의 고전음악가들은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이렇게 작곡가를 칭하는 별칭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전음악 고전음악가들과 그 별칭을 함께 말씀해주세요 음악의 어머니 헨델 음악의 아버지 바하 나왔어 나왔어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음악의 어머니 헨델 음악의 아버지 바하 했잖아요 자 여성팀 음악의 어머니 헨델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음악의 삼촌네 하나 둘 셋 왜 삼촌 하려고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음악의 어머니 헨델 헨델 악성 베토벨 베토벨 하나 번 더 가곡의 왕 슈베르트 가정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좋았어요 예 예 예 예 우리 막내 고수가 춤이 조금 지금 예 예 너무 지금 여유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대단한 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래요 자 다음 문제 제가 드릴까요? 네 주세요 아주 쉬워요 빨리 듣고 빨리 누를 준비하세요 아일랜드나 차드처럼 나라 이름이 D자로 끝나는 나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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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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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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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아일랜드 보기 있었나?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필란드 폴란드 폴란드 정답 여긴 완전 쥐같게 춤 머리 돌리네 머리 머리 다리가 있어야 돌리지 아니 상보도 아니고 아니 근데 머리 돌리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쪽에서 누가 한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돌리지 누가 그랬어요? 부준념 씨가 그랬어요 전라도 민유에는 강강수월레 경기도 민유에는 경북궁 타령이 있죠 그렇다면 경상도의 대표적인 민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쾌지나 칭칭단에 미량아리라 하나 둘 셋 쾌지나 칭칭단에 미량아리라 뱃노래 하나만 쾌지나 칭칭단에 미량아리라 뱃노래 울산아가씨 울산아 준비 안돼 준비 아 좋았어 네 아주 귀엽게 주시네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영화 문제입니다 영화 문제 톰 앵스가 주연한 영화 필라델피아처럼 영화 제목에 미국의 도시명이 들어가 있는 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남성팀이 빨랐나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방 하나 둘 셋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시역이름 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뉴욕세남자 아니아니아니아니 굿머니뉴욕 굿바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방 라스베가스 뉴욕뉴역 뉴욕뉴역 여기없어 천천히 L.A. CONFIDENCE 뭐?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시즌을 잠을 지는 팝 뉴욕, 뉴욕 뉴욕, 뉴욕 없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정답! L.A. CONFIDENCE 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첫 음악이 나오니까 장미화 씨는 뭐 지금... 민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못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발!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또 바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 마치면 고수 씨도 춤추셔야 돼요!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무기질을 제외한 기본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눌렀어! 지방! 지방!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하나만! 비타민! 비타민! 아, 끝났어! 많이 있는 거! 물! 네, 물! 단백질! 네! 단백질!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질! 정답! 잘하시! 잘하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이번에는 점수의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자, 이제부터 마지막 기회는 성대 모사 모창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미아 씨, 여성팀 먼저! 아, 저희부터요? 누가 할래요? 아, 한명 씨! 네, 한명 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참 씨가 좀 도와주세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아, 네! 아, 아저씨! 아저씨는 계란을 좋아하오! 음, 아저씨는 계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계란 쪼 놓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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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오키 선배 보세요 많이 봤으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게, 사랑빵. 선생님과 어머니. 선생님과 어머니. 아, 정말. 나, 이 아저씨 정말 좋았다. 아, 누구? 어, 만화영화 짱구 흉내들. 와, 짱구. 안녕하세요, 짱구예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대단해요. 귀여워요. 대단했어요. 다음. 때로는 당신 생각해 잠 못 잃은 척도 있었지. 아 안녕하세요. 네. 병아리. 병아리. 저는 백구동 소리요. 이제 남성팀은 어쩔 수 없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내야죠. 아니 저는 효과를 안가죠. 저는 성격인데 왜 손가락을 가요. 제가 나름대로 갈게요. 왕 회장님. 내 몸은 아픈데. 가져가오랄까는 왜 이렇게 재밌어. 그냥 소리내요. 다른 소리내요. 소리 못내. 아니 왜 이렇게 재밌냐고 가져오랄까는. 내 몸은 아픈데. 웃을 수도 없고. 그만해 마이크 조이. 하여간 월드컵은 잘 돼야 돼. 오셨군요 선생님. 왔다 하네. 어떻게 하라고. 박수 지금. 저는요 그러면. 양희은 선배님. 양희은 선배님. 양희.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주는. 어딜까요. 바로 충청도에서. 한 분 오셨는데요. 읍 사무소에서. 상수도 담당하시는 분. 최정무 씨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신 일이나 고생 많으셨죠. 예.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시는데. 두 시간 반 정도. 아 이거 뭘 타고 오셨나요. 자가형 타고 하시오. 하하하하. 이거 하세요. 대관 헌틴디 얼른 일어나서. 소간보고 후재. 바심이나 해줘요. 하하. 정답 정답 정답. 자 시작. 해보세요. 피곤할텐데 얼른 일어나서. 잠깐. 얼른 일어나서. 피곤할텐데 얼른 일어나서. 피곤할텐데 얼른 일어나서. 소변 보고. 소변 보고. 소변 보고. 아니구요. 아니에요. 후재 바심이나. 아니요. 저 바치나 매줘요. 후딱 빨리 바치나 매줘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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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팀. 고수야 고수야. 고수야 고수야. 고수야 소간보우. 세수 아니고. 소나 살펴보고. 일 보고. 일 보고. 일 보고. 일 보고. 나중에. 나중에. 맞습니다. 바심이나 해줘요. 자 바심이 뭐냐. 바심이 아니거든요. 자 이걸 먼저 맞추시겠어요. 정답! 연락! 연락 아닙니다! 정답! 열심이나 해줘요! 정답! 다시 고수 씨! 밥이나 해줘요! 아이고 왜 밥 타령이요! 밥이나 해줘요! 밥을 하려면은 아주 전에 이거를 해야 돼요! 그쵸! 그쵸! 밥하기 전에 일을 한 다음에 했는데 무슨 일일까? 아니고 밭일 중에 뭐 심어줘요? 김맥이! 아니고요! 김맥이 모신기! 김맥이 모신기! 뭐 심어갖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자라가지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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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네! 장미아 씨 한번 이거 봐주시오! 아이고 대가 넓힌 데 얼른 있나갖고 소감보고 후제 봐시면 해줘요! 아하하! 아 좋았어요! 이야! 자! 자! 다! 읽어주십시오! 뜸베짓하듯 말캉 서로 생기지 말아요! 야지짱케 따박 놓다간 징크로 외장 칠거요! 아하하하! 완전히 이거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싸움질하듯 서로 아 정답하시고! 정답! 네! 고우경 씨! 언니 거 대신해준 거예요! 정답! 장미아 씨! 싸움질하듯 서로 다투지 말아요! 가만히 해! 서로는 서로! 야지짱케 따박 놓다간 징크로 외장 칠거요! 싸우지! 싸우지! 싸우지 말아요! 싸우거나 다투지는 뭘 쓰죠! 힘쓰지 말아요! 그렇죠! 힘쓰지 말아요! 힘쓰지 말아요! 힘쓰지 말아요! 어! 고! 엣고! 따박 해방! 따박! 따박은 해방! 아! 아! 정말로 왕따! 왕따! 아닙니다! 자! 뜸배질하듯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음메! 음메! 아! 뜸배질하듯이! 손 들이지 말고! 소가 어떻게? 소감하듯이! 서로 힘쓰지 말고! 근데 잠깐만! 소가 싸우려면 뭐를 어떻게 세워? 뿔을 맞대고! 뿔을 그럼 이거 어떻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뿔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뿔이 이렇게 됐어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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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세우듯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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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세우듯! 소! 뿔 세우듯! 말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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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소값불 세워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전부 서로 힘쓰지 말아요 여기에서 점수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야지짱캐 때릴 거요? 따기 칠 거요? 따기 치면 난리나죠 또 야지짱캐는 뭐야? 난리 칠 거요? 난리 칠 거요? 진코로 진하게? 진짜로 진짜로 야지짱캐 야지짱캐 얄밉게 얄밉게 아니고 어집지 않게 어설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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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 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치상하게 얄밉게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죠 소극적 소극적으로 정답 야 김기현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실감나게 읽으셔야 돼요 실감나게 뜬 배지라도 뜬 배지라도 마약강 서로 생기지 말아요 야지짱캐 따박 놓다간 징코로 외장 칠 거요 박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박 볼 사이 네 양쪽에 출연자 한 분씩 나오셔서 역시 1대1 대결입니다 볼과 볼을 이렇게 마주 대시고 이 사이에 물건을 저희가 드리면 그 촉감만으로 눈을 가리신 채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맞추시는 거예요 저희가 냄새도 못 맡으시게 향수를 뿌려놨거든요 그럼요 전부 촉감으로만 맞추셔야 됩니다 자 네 먼저 김홍국씨 장미아씨 안 돼 쓰시고 아니 머리가 아니라 볼을 대셔야 되는데 돌을 대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잘 잘하세요 기온이 어떻게 해 나는 왜 털이 털이 어 털은 내 털이야 털은 내 털이야 털은 내 털이야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김홍국씨 털하고 아주 지금 혼동이 돼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토끼 토끼 빨고 작아요 작아요 다람쥐 아웃 뭐 털 아니 좀 대줘봐요 장미아씨 느껴보셔야 돼요 저는 어 이거 뭐야 쥐 아니요 부더지 아니아니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다람쥐 말고 다람쥐 말고 잠깐 괜찮나요 햅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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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햅스터 좋아해요 아니 저는 손 달린 건 별로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슬퍼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오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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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하세요. 무는 거 아니죠? 이제 자신이 붙었어. 모양을 잘 느껴보세요. 이제 만만하게 생각한다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는 저. 못 맞추겠다. 발속 가라져요? 어디 가는 거예요? 쭉 빼요. 김재 씨 위에도 보셔야 돼요. 아래쪽이. 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소화기? 소화기. 야구 방망이인데. 야 벗으세요. 야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열심히 느껴보시자니. 잘했어요. 이거 어떡하니? 강웅래 씨 어떻게.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강웅래 씨 괜찮아요. 아니 너 원래 여자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그래. 강아지. 아니에요. 고양이. 아니 그런 동물 쪽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침 닦아. 지금 김재 씨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김재 씨 오늘 해보셔야죠. 뭐 같으세요? 어. 느낌이 어때요? 잠깐만. 느낌이 어때요? 뭐 이렇게 털 막 떨어지는데 진짜. 고슴도치. 스톰크. 너구리.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동물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김재 씨 뭐 같아요? 목도리. 뭐지 이게? 그래 그래. 여우. 아니 아니. 개. 구진엽 씨한테 필요한 거. slapped.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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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패,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뭔데요? 동물이에요? 그러면 말해줘요. 어? 동물이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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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동물이 안 지기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동물이지. 잠깐만 잠깐만. 조개? 조개라니 이놈아 국물의 일부분이야 멍게 딱딱한 부분을 조개로 생각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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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미끌미끌해요? 소라... 아니야 소라네 바다 쪽 아니고 가세 야 육지 쪽이야 육지 육지 고기 쪽이야 고기 쪽이야? 고기 고기 딱딱딱 새우가 철 쪽이야 발톱도 있잖아 발톱 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새우! 아니 아니에요 새우가... 족발! 이번 주 문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두 개 보기 중에 정답 하나 골라서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럴게요 많은 참여 바라면서 가정와락과 최종 순서 스피드 킹! 스피드 킹! 오늘도 이 지폐를 세면서 문제를 맞추시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부추 덥잖아요 그래서 문제 내시는 분들은 입안에 얼음을 물고 문제를 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디에 섰다고 그러지? 어디에서 떨어진다고? 자다가 어디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 킥은 다르지? 절벽 절벽을 다른 말로? 남떨어지 통과하자 아까 돼지의 발을 뭐라 그러지? 족발 눈썹 올릴때 쓰는 화장품 마스카라 귀가 잘 안들릴때 써요 보청기 계란보다 작은데 냉면집하면 이거를 많이 주지 메추리알 알을 빼봐 시금치 먹으면 힘이 나요 뽀빠이 그 다음에 징그런거 보면 뭐가 쫙 떠다? 무서운거 보면 닭살 소름 모모와 나무꾼 나무꾼이 누구의 옷을 훔쳤어? 선녀 그 다음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 사자성어야 뭐 누구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돈 주세요 이거 정확히 셨는데 어 정확히 셨으면 됐어요 이게 샌거에요? 네 이게 샌거에요 빨리해 빨리해 60장 정확히 60장 60장 70장일수도 있는데 60장 왠지 좀 많아 보이는데 80장에 80장 네 문제를 7문제에 맞추셨고 있네 네 왜 고민하셨어요? 시작 시작 담배 피고 어디다 털어 담배 피고 어디다 털어 개트리 그 다음에 잠을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잠 웅크리고 자는 잠 고래잠 아니 그 새우잠 회초밥 먹을 때 안에 들어있는 노란거 어? 회초밥 먹을 때 안에 들어있는 노란거 어? 매운거 그 겨자 그 다음에 놀라서 놀라서 쓰러지는거 쓰러지는 증상 기절 아니 다른거 병집 아니야 아니야 통과 우리 놀릴 때 너한테 무슨 피가 흐른다고 그러지? 어? 몰라 돌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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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슴의 피 의 피 빼고 의 피 빼고 머슴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 기술 아 어 얼굴 아 호신술 아 자 돈 얼마 지난번에 강원래식이 정말 110만원 와 또 한 번 기록을 세우실지 11만원 11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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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0 아니 자세가 너 원래 시상에 있었니? 100! 100장 100장 아 어차피 어차피 문제를 네 문제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맞췄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작 비홀 때 쓰는거 우산 이렇게 막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뭐지? 네다 세 딱딱딱딱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수다장의 딱딱딱딱딱딱 세일어 딱딱딱딱딱딱딱샤 그리고 이거 깔때 병이야 병 이거 이거 망어 병망이 그 그 힘 되게 센 사람 4글자 천하장사 어 맞췄어 누가 구하는거야 통은 총인데 이렇게 딱 하는 거. 딱 총. 그리고 통과 통과 두 개. 이렇게 엄마들 부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앞치마. 통과. 그리고 잡던 거 이렇게 떼게 많이 있는 산이. 잡던 산이. 이게 뭐야 무슨 문제를 그렇게 해. 그리고. 벌? 아 수고했어요. 잡던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산. 잡던 산이. 자 얼마? 65. 자 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없죠. 시작. 해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 있잖아. 유언. 누구나. 누구나. 그 안 좋은 그. 뭐가 있어요 네 글자로 영어인데. 컴플렉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구걸하는 걸 뭐해 무슨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 거지. 아니 돈을 달라고 구걸하잖아. 얼마 달라. 응? 동양. 그렇지 그렇지 동양. 그다음에 결혼할 적에 뭘 두잖아. 집에다가. 청첩장 같은 걸 두잖아. 결혼, 결혼할 적에 이 사람아. 네 부족. 청첩장. 아니. 구조. 넘어가세요 답을 읽으세요. 청첩장.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서 이 사람아 왜 그래. 문제를 맞춰줘 문제를. 저기 그 젊은, 젊은 사람이 늙어 보여. 여보. 공안. 네? 젊은 사람이. 애 늙으니. 그렇지. 갑자기 비가 쏟아져. 소라기. 소라기. 얼마. 80만 원. 네? 80만 원. 80만 원. 80장. 80장. 40만 원. 아 이건. 확신 많아 보이시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79? 아. 다음 주. 몇 시? 역시 저녁 7시 입니다. 잊지 마세요. 7시. 가족은 학과 최종 점수. 몇 대. 몇. 560에 690. 이 프로그램은 한방 화장품 사임당에서 식기 세척기를 페리카나 치킨에서 김치 냉장고를 남성복 빅게이트에서 전자수첩을 백합 2부짜리와 펜디콜렉션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